자 인사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명절인데 쉬셔야 되는데 잘 쉬셨어요? 네 늙어 보여요 마지막이라서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전체 사례 문제들인데 원래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올 때가 17문제까지 나오거든요 배정 자체가 그래도 12문제 이상은 나와요 지금도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게 그래서 사례 문제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내용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나갈 건데요 아마 쭉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의 귀에 익은 것들 좀 계속 봐왔던 내용들이라고 봐요 그렇죠? 이것들 그래서 쭉 한번 가보면 됩니다 한 4시간 정도 잡혀져 있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을 거예요 금방 끝나니까 알겠죠? 2시간만 하고 가게요 이게 원래 2시간 한다고 그러고 나중에 가보면 좀 늘어지긴 하더라고요 1번부터 한번 보는데 여기 1번에다가 16번이라고 좀 써놓을래요 프린트에다가 16번 참조 이렇게 해요 올해 우리 문제 꼭 나와야 될 게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지만 위험부담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위험부담하고 그다음에 계약금에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해요 작년에 계속 나오다가 지금 한 3년째 문제가 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걸 한번 먼저 이해하게 하고 이걸 좀 풀어드릴게요 이 문제 1번하고 16번하고 연관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수업할 때만 집중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는 버려버려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한 번 정도 더 보고 너무 자료가 많으면 힘드니까 이거 하고 그다음에 언제죠? 지금 방송을 미리 하면 10월 나중에 마무리 특강할 때 제가 무료 특강이 있어요 항상 올라가는 게 한방특강처럼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정리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하나 해볼게요 이건 항상 쓰는 거니까 알고 계시죠?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1억의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왕초보라는 것 때문에 사례를 만들어 놓은 게 하나가 있어서 이날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한 게 언제냐면 5월 1일이죠 5월 1일에 계약을 하고 6월 1일에 잔금을 칠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이 목적물 있잖아요 목적물이 여기서 소실이 됐어요 이때 소실이 됐다는 것은 우리 시험에서는 멸실됐다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수용 쪽에 단어가 훨씬 잘 나와요 수용됐다 매매가 체결되기 전에 중간에 와서 여기서는 멸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소실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이에서는 수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런 형태로 시험에 나올 때에 그럼 여기는 지금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목적물 자체가 멸실된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원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계약 이후에 이 사이에서 수용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우리가 후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원시적 불능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얘는 얘는 유효, 아니 무효라고 해야 되죠 무효 이게 새벽에 일어나서 오다 보니까 그래요 자, 무효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유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문제 동영 3회 때인가 내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올해 모의고사 중 5회 때 모의고사에 관련된 게 있었는데 다음 중 후발적 불능과 관련된 단어가 아닌 것 이 문제를 낸 게 하나 있어요 5회 때 나온 우리 올해 동영 문제에서 그럼 원시적 불능이나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성립이 된 거에요? 안 된 거에요? 계약은요? 두 가지는 계약은 성립이 된 거죠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 얘는 무효가 된 거고 얘는 유효가 되는 건데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와 후발적 불능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기억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자, 가보면 원시적이에요 원시적 불능에서는 뭐가 나와요? 유효, 무효? 무효고 두 개로 구별이 되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에요 계약 체결상 이제 안 쓸게요 과실 책임 여기 하나가 들어오고 두 번째가 뭐냐면 담보 책임이거든요 이것도 종종 시험에 나오는 게 이 질문이에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전부가 불능이라는 거잖아요 불이 다 타버렸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일부 불능인데 일부 불능 중에서 가장 정확히는 수량 부족 쪽으로 시험을 낼 거예요 100평을 사고 팔았는데 80평밖에 안 되더라 이거요 수량 부족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족 나오는데 하나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 마무리니까 한 30여 일 남은 거죠 심적 압박을 주긴 하지만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 담보 책임은 병존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병존이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모를 수도 있고 또는 담보 책임을 모를 수도 있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모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고 OX 이건 X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전부가 불능이고 얘는 일부가 불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얘는 얘가 성립되고 얘는 얘가 성립되는 거지 두 개가 병존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후발적 불능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가요? 무용가요? 유효인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죠 다시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집이 있고 을이 1억이에요 지금 불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불능은 집이 없어진 거예요? 돈이 없어진 거예요? 집이 없어진 거야? 집이 불능인 거죠? 그럼 여기서 누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갑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집이 없어진 거니까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고 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매매 이후에 실수로 목적물이 소실되버렸다 그럼 뭘로 가는 거죠? 여기가? 채무불이행이 돼요 그럼 가볼게요 채무불이행이 되면 을 채권자가 뭐하죠? 계약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요 손배청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손해배상은 원칙은 뭐예요? 이행배상 여기 손해배상은 신뢰배상 알겠죠? 원칙은 이행배상이지만 예외로 신뢰배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동영 3회 때 내놨거든요 이 문제를 그 다음에 만약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위험부담 그럼 위험부담은 채무자 위험부담도 있고 채권자 위험부담도 있죠 그럼 위험부담은 절대 해제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는 절대 이 해제라는 단어가 나와서는 안 돼요 이게 엄청 잘 나오는 시험 문제거든요 여기는 해제가 나와요 여기는 해제가 나오면 안 되고 여기는 나오거든요 이렇게 다시 가볼게 이제 나눠볼게요 이렇게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가 돼요? 그러면 무효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담보책임은 원시적 불능이죠 보이신가요? 후발적 불능에서는 해제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죠 채무불행 나오죠 위험부담 나오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 뭐요? 유효죠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단순하게 내면 얘하고 얘를 두 개를 구별해가지고 원시적 불능과 관련된 거 후발적 불능과 관련된 거를 구별해서 나누세요 이걸 나누는 문제가 나와요 두 개 나누는 문제가 됐죠 이제 다시 가볼게요 한번 넘어가 볼게 자 그러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돈 1억인데 여기서 5월 1일 날 계약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칠하기 약속을 했는데 목적물이 소실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실된 이유가 뭐예요? 이 사이에서 나눴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실수로 나눴어요 그럼 뭐가 돼요? 이건요? 오케이 얘는 채무자죠? 그럼 이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이 실수로 불을 낼 수도 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위험부담인데 여기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해제를 넣어요 해제를 여기다가 해제를 넣거든요 해제라는 단어가 넣으면 돼 안 돼요? 안 돼? 다시 해볼게요 매수자 을이 실수로 소실시켰을 때는 매수자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O, X, X 그래서 해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 안 되는데 십중팔구 욕을 좀 잘 내는 편이에요 지문을 조심해야 돼요 동영 1회 때도 내가 썼고 넣었었어요 지문을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갑의 실수도 아니고 을의 실수도 아니죠 이건 뭘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건 채무자 위험부담이 되는데 이 위험부담은 전부 다 뭐예요? 이무 규정이에요 이무 규정이다라는 걸 갖다 놓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다시 가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걸 본 거야 원시적 후발적 구울렁을 구별해서 무효, 유효 이건 민총 문제 민법 총칙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건 계약법에서 문제가 배정이 돼요 이게 계약법에서 관련된 부분이고 이게 순수한 위험부담의 문제이죠 그래서 실제는 이 문제가 세 군데에 걸려있긴 해요 문제 자체가 이게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언제 계약을 했냐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죠 잠깐만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은 23년도 10월 1일자입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날 이전을 하기로 했죠 그럼 이 목적물이 누군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갑 건지 을 건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갑과가 소실됐다 그러면 채무자가 누가 돼요? 갑이 되고 을이 소유자였는데 을의 목적물이 소실됐다 그러면 채무자가 누가 돼요? 을이 되는 거야 항상 그 갑과 을 소유자가 누군지를 조심해야 돼요 주어가 갑이잖아요 자기 소유 그랬으니까 채무자가 누가 되는 거야? 갑 그럼 갑이 불을 지르면 채무불행 을이 불을 지르면 채권자 위험보다 천재, 지변, 수용 이런 단어가 나오면 채무자 위험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지 누구의 과실이 있지는 않죠 밑에 1번 9월 20일 날 건물이 소실된 거예요 그럼 얼른 찾을 수 있죠 10월 1일인데 계약 날짜는 9월 20일이니까 원시적 후발죠 원시적 오케이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은 유형가요? 무용가요? 무효예요 이 갑이 그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 그건 따지지 않아요 그냥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럼 계약은 성립은 된 거죠 됐는데 효력은 뭐가 되는 거야? 무효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냥 중간에 있지 말고 왜냐하면 계약 날짜는 10월 1일인데 9월 20일 날 소실된 거잖아요 그럼 원시적 불능이네 그럼 뭐예요? 무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갑이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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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적 불능에서 갑이 부주였네 그럼 갑이 부주였다는 건 뭐예요? 자 여기 다시 채무불행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조심해 봐야 돼요 지금 갑이 부주하여 건물이 멸실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채무불행이 나오면 안 된다고 채무불행은 후발적 불능이라고 그런데 지금 1번은 원시적 불능이 후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인데 여기서 갑의 실수라고 해서 채무불행 그래버리면 안 된다고 채무불행은 후발적 불능에서 나와야지 원시적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시적인데 갑의 실수로 불낸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나와야 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와야 된다고 여기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와야 되지 여기다 갖다 놓고 채무불행 이 단어가 채무불행이다 이 단어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요 이 채무불행은 후발적 불능에서 나오는 거지 원시적 불능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걸 다시 돌아가 보면 이걸 말하는 거라고 이거 이거 봐봐요 원시적 불능이었죠 여기 계약 체결 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약 체결상이나 담보 책임이라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지 여기 후발적 불능을 갖다 끝이 부숴버리면 안 된다고 여기다가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럼 돌아가면 여기는 뭐야? 여기 갑과 을 간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여기가 틀린 거죠? 이 부분이 X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뭐가 나올 수 있죠? 신뢰배상이 나올 수가 있잖아 신뢰배상도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나올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X가 된 거예요 구별해도 돼요? 두 번째 가볼게요 10월 10일 날이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이제 그러면 갑이 을의 양해 없이 건물을 철거를 해버렸어요 자, 누가요? 그러면 누구의 규책 사유가 있는 거죠? 채무자에게 그럼 갑이 채무자가 철거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채무 불이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 생겼으니까 누구는? 을은 계약을 뭐한다? 오케이, 여기서 해제가 나와요 해제하고 뭘 청구한다? 손배청 이 손배청은 신뢰배상, 이행배상 이행배상 예외로 신뢰배상이 들어갈 수도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천재지변이라는 거 보이죠? 여기서 확인했죠?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 다음 천재지변이죠 그럼 밑에다 뭘 써놔야 돼요? 채무자 위험부담이죠 왜 그러냐면 쌍방에 귀책사유가 없는 거잖아 그럼 채무자 위험부담이니까 갑은 을이라는 사람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거고 반대로 갑이라는 사람이 받은 계약금이라든지 또는 뭐가 있어요? 중도금이 있을 수 있죠? 이걸 누구한테 을에게 반환을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 볼 수 있나요? 오케이 자, 을의 과실이라는 거 보인가요? 그럼 을의 과실이니까 이제 뭘로 가야 돼? 채권자 을이 채권자니까 그럼 채권자 뭐가 되는 거예요? 위험부담 위험부담이고 특별히 여기서는 절대 해제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걸 하나만 더 합시다 위험이란 말을 가끔 쓰잖아요 이 위험 어떤 시험은 위험이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물어볼 때 항상 쓰는 게 뭐냐면 대가 이 대가를 누가 부담할 거냐 이 대가를 누가 부담할 거냐가 위험해요 여기를 물건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물건 위험이 아니라 대가 위험이에요 대가 매매 대금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하나 정도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시적 후발적 이거 있죠? 이걸 나눠 두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도 내가 원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박스형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많이 돼요 박스형 문제 그래서 지금 동영 때 내가 박스형 문제를 내려고 하거든요 차에서 한 30문제를 40문제에서 죽어라고 내는 건 아니고요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올 때 지금 작년에가 18개였어요 박스형 문제가 민법에서만 그런데 이게 박스형 문제로 내기가 상당히 좋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동영사회 때 다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지금 내가 박스형 문제로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구별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있는 것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과 이걸 섞어겠죠 섞어 놓고 끼리끼리 모으세요 이렇게 박스를 만들 수가 있다고 이거 충분히 이걸 하나 정도 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 정도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는 반드시 빨간색이고요 이거 16번하고 연결되는 거 체크해 놔야 돼요 16번에 넘어가 다시 확인하자고 이 부분은요 지금 우리 문제집 16번이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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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 16번이라고 써놓으세요 요거 그럼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다시 확인하게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게요 두 번째 한번 와볼래요 두 번째 한번 좀 와보세요 자 밑에 해설 다 달아져 있으니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5표시 무의의 원칙은 제가 고민하고 있긴 한데 요게 27일 때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오른 짐을 다 냈어요 요렇게 내놨으니까 요걸 참조하면 되는데 자 한번 다 가보게요 요렇게 4시간이 앉아있다 가더라도 손해본 건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 그 가성비가 높아야 돼요 지금 바쁜 시기인데 갑이라는 사람하고 의라는 사람이 요렇게 계약을 할 건데 우리가 요거부터 이야기해요 잠깐 요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때 자연적 해석이라는 게 있고 규범적 해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갑은 지금 이 갑머리통이에요 아니 갑머리에요 근데 X를 내가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은 X토지죠 근데 요걸 말을 할 때 Y토지로 표시를 한 거야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요 생각이 뭐예요? 의사죠 요건 뭐예요? 입을 통한 표시죠 그럼 원래 X토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을 통해서 Y로 내가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1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8천이라고 부른 거야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잖아요 그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건 비즈니, 동정, 착오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효과를 부여합시다 의사에다가 1억에다가 X에다가 아니다 의사는 상대방이 모르는 거니까 표시한 거에다가 효과를 부여합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있다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연적 해석이라 그래 자연적 해석은 내심에 효과의사에다가 집중을 합시다 이거 의미고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이걸 의미해요 규범적 해석은 표시 행위 표시 행위에다가 효과를 부여합시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디를 따라가냐면 여기를 따라가요 규범적 해석을 하면서 표시에다가 갖다 놓으면서 다시 해볼게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요 증의할 생각이 없는데 의료가 예뻐가지고 증의하겠다고 표시한 거죠 그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 방금 내가 뭘 말한 거죠? 비즈니 의사 표시 그럼 비즈니 의사 표시는 표시한 대로 효과를 했다 했던 거 기억나요? 표시주의 근데 상대방이 이 사람의 내심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무효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칙은 규범적 해석을 따라가지만 예외로 자연적 해석을 가미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 되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다 갖다 놓는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2번 문제 5표시 무의의 원칙은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에 포커스를 맞춰놓은 거예요 이게 이 문제가 그래서 그 옆에다가 여기다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써놓으면 좋아요 자연적 해석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다시 가볼게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지워져버리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해볼게 갑이라는 사람이 X부동산하고 Y토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을하고 둘이 이렇게 매매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매매를 할 때 얘들이 뭘 가지고 매매를 했냐면 이렇게 그셔 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계약은 이걸로 했어요 뭘로요? X로 했습니다 계약 자체를 그런데 표시 계약서의 표시거나 등기로 갑시다 등기는 Y로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을이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거요 X토지입니다 X토지는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매매는 원래 등기해야 되잖아요 등기가 안 된 거니까 이건 등기가 안 돼가지고 소유권을 취득 못한 거고 여기는 뭐가 안 된 거죠? 등기는 되어 있지만 원인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 거잖아 원인 없이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러면 얘도 못하고 얘도 못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1번 여기 해볼게요 밑에 1번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실제로 합의한 대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X토지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그렇죠? 계약은 갑하고 을 간의 계약은 뭘로? X로 이루어진 거예요 X로 이루어졌다 이 되시죠? 두 번째 Y토지에 경료된 을명의 등기는 원인 무효죠 지금 이건 등기 계약을 한 적이 없잖아요 등기가 됐단 말이에게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요? 두 번째는 Y토지는 원인 무효라 그래요 원인 무효 등기니까 당연히 누구? 옆에 쓰신 다음에 옆에다가 뭐라고 써요? 갑은 뭐예요? 갑은 누구를? X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옆에다가 등기 말소해달라 왜 등기... 아니, 미안해 Y죠, Y 미안해 여기 Y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원인 무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사고판 게 뭐예요? X죠 그럼 을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X토지에 뭐예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등기가 됐으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놈이 네 번째예요 이 네 번째가 별 표시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은 X를 머리입니다 X를 팔려고 했죠 그리고 Y브로도 X를 사라고 했죠 그럼 차구의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한 의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차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가보면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 친구 을 을이란 사람도 지금 뭐예요? 을도 X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X를 사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럼 X와 X는 차구가 없죠 그럼 갑도 차구가 없고 을도 차구가 없는 거죠 그럼 X에 대해서는 차구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Y는 등기가 되긴 했지만 계약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차구를 논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절대 이 5표시 무의 원칙은 Y 토지가 됐든 X 토지가 됐든 여기는 안 나왔는데 돌아가 볼게요 여기에 갑이나 을은 Y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차구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또 하나 여기다 쓰세요 X 토지도 X 토지도 차구의 문제로 차구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X든 Y든 간에 5표시 무의 원칙에서는 절대 차구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절대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차구가 그럼 현장에 가면 X 토지는 차구가 없지만 Y 토지는 차구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버리면 느낌상으로 어감이 맞게 보이거든요 여긴 절대 차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아셨죠? X는 차구가 아예 없고 Y는 계약이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차구를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Y 토지가 뭐라고 했어요? 을로부터 병에게 양도가 됐다 매매가 돼서 병에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이게 선이 포인트예요 선이 병이더라도 Y 토지의 소유권을 치득한다? 치득하지 못한다? 치득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을이 뭐예요? 을이 권리자, 무권리자 Y 토지에 대해서는 을은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을이 소유권을 치득하지 못하면 을로부터 물려받은 눅도, 병도 아무리 선이 이더라도 소유권을 치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5표시 무의원칙이 27일 때 나오고 그들 나온 적이 없어서 꼭 좀 체크를 하고 가시라고 아셨죠? 내가 마지막에 시간이 나면 보호되는 3절을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이게 보호되는 3조로 갈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정도 하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5표시 무의원칙도 한번 보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중매매 보이죠? 그 이중매매가 3하고 3-1 두 개 나타났잖아요 지금 둘인데 이 이중매매가 원래는 한 번 나오고 한 번 쉬어요 사례형으로 또 한 번 나오고 한 번 쉬는 스타일인데 작년에 셨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올해 이 이중매매하고 불공정 법률행이 두 개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사례가 안 들어가 있지만 불공정은 사례가 나오는 게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것 정도 하나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중매매는 다른 건 없어요 포인트만 잡으면 이거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의라고 둘이 매매 계약을 맺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친구는 뭘 줘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뭘 넘어가야 돼요 대학금 플러스 뭐예요? 중도금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중도금이 넘어간 상태에서만 이중매매를 논하는 거고 중도금이 넘어가 있지 않으면 이중매매를 논할 수가 없죠 해약금 해제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기출문제 중 이게 있어요 이중매매는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해약금 해제가 되지 않는다 이 지문이 기출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이상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 앞으로 등기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된 상태인데 얘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가 돼버리죠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은 1차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갈 수도 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악의자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 아셨죠? 왜 그러냐면 이게 1억인데 여기서 3억이면 얘한테는 3억을 받은 다음에 얘한테 손해배상을 배당하더라도 남는 게 있으면 나 같아도 갑은 팔겠죠? 그래서 1번이 이거고요 두 번째 그럼 기분 나쁜 사람은 누구겠어요? 을은 기분 나쁘지 그럼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이 근거가 중요해요 뭘로 가야 돼요? 잘 봐봐요 이 친구는 고위과실로 자기 집을 병한테 넘겼죠 그럼 을에게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는 거잖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의 규칙사위죠 이걸 채무 뭐가 돼요? 채무 불이행이 된 거예요 그럼 채무불리용으로 계약을 어떻게 해요? 해제하고 누가 해제하는 거죠? 을이 그럼 뭘 청구해? 말 안 해도 되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마무리해요 그럼 이 손해배상은 이행배상이에요? 신뢰배상이에요? 이행배상 그냥 이거 하나 정리해 버릴게요 잠깐만요 다시 가볼게요 우리가 손해배상 손해배상 옆구리 써놓으세요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손해배상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신뢰배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이행배상 이행배상 이행이익이라 그래요 이걸 그러면 이것만 해보자고 우리 전범에서 신뢰배상이 두 군데만 나와요 두 군데만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러면 손해배상은 오케이 이행배상 신뢰배상이 첫 번째가 뭐냐면 안 쓸래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하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라 신뢰배상 하나만 더 합시다 뭐예요? 부당파기라는 글자가 나올 수 있죠 이 부당파기라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신뢰배상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믿었는데 중도의 계약이 파기돼 버린 거예요 이걸 부당파기라고 하거든요 이 부당파기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지문에가 이 단어를 찾으면 돼요 얘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라 신뢰배상 두 개만 나머지는 싹 다 뭐예요? 이행배상 다만 혹시 여기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 해제가 되면 채무불륭으로 해제가 되면 원칙은 뭘로 가라 이행배상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예외적으로 신뢰배상도 가능해요 신뢰배상도 가능해요 이 단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단어도 맞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조심할 건 이거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채무불륭 해제가 되면 이행배상인데 왜 예외적으로 신뢰배상이 나오지? 그러면 안 된다고 예외적으로 신뢰배상이 나올 수 있어요 원래 매매계약을 친구하고 했다고 그래서 중간에 계약이 깨졌죠 채무불륭으로 그럼 친구한테 무슨 전매차액까지 요구하겠어요? 그냥 들어간 경비나 주고 끝내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이행배상이지만 신뢰배상이 들어와도 괜찮다라는 거 이 질문을 같이 기억을 하시고 이 부당파괴하고 계약체결상 이 두 가지 정도 구별하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행배상이니까 여러분들 그 담보책임 있죠? 담보책임에도 손해배상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보다 뭐 해야 돼요? 요것도 이행배상 알겠죠? 신뢰배상 아니에요 요거 이행배상 싹 다 다시 돌아가보면 그러면 여기 보면 됐죠? 채무불륭으로 뭘 청구해요?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거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행위에 뭐가 된 거죠? 적극 가담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적극 가담은 103조 위반이에요? 강행복귀 위반이에요? 이게 103조 위반인데 우리 시험에서 얘를 강행복규로 낸 적이 있어요 강행복귀 그러면 안 됩니다 요건 103조 위반이에요 그럼 103조 위반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쌍방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고 강행복귀 위반이 돼버리면 반환 청구가 돼버리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근거는 뭐예요? 적극 가담이다 라고 나온다면 103조 위반이 돼서 갑과 을 간의 쌍방은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이게 지금 무효잖아요 병의 등기가 적극 가담 했으니까 그러면 요 을이란 사람이 직접 말소가 될까요? 대위 말소만 될까요? 오케이 그럼 이때 을은 대위 말소한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직접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직접이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대위 말소라는 거 요 지문을 좀 답이 가장 많이 되고 여유가 있다면 요게 채권자 대위권이에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두 번째는 당연히 뭡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을이 병한테 손해배상은 갑을 대위해요 직접 청구해요 이 을의 이 손배청은 손배청은 직접이란 단 나오죠? 직접 청구한다 그러면 맞아요 여기가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하고 등기 말소는 대위 말소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꼭 한 사람이 또 들어와야 돼 누구예요? 정 정이에요 제의가 아니고 정은 뭐예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없는데 우리 시험은 악의로 나올 거예요 아니요 선의로 정은 선입니다 그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실제 이중매매는 이 다섯 개 지문만 알면 다 풀려요 이 다섯 개 지문만 답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돌아가 볼게 이게 자 이렇게 자 갑은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고 자 병은 갑의 이와 같은 베이맹이 뭐였다는 거예요? 적극 가담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문제가 편해지는 거예요 적극 가담 그랬어요 그러면 적극 가담이 됐으면 여기다가 이 적극 가담을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103조 위반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럼 103조 위반이 되니까 쌍방 갑과 을 있죠 갑과 누구 간의 병 갑과 병과는 쌍방이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먼저 갖다 놓으세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꼭 이 단어에 103조가 아니라 여기다 뭘 갖다 놓냐면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 그럼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강행법규 위반은 반환 청구가 되는 거고 103조는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니까 근거를 물었어요 우리 참에 근거를 물었는데 나도 못 찾겠더라고 참에 쑥 하고 지나갔는데 5번까지 읽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를 바꿔놨더라고 반사의 질서인지 강행법규인지 이걸 바꿔놔 버리니까 끝에 무효는 보이는데 앞이 안 보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 이거 하고 이 부분은 좀 체크해가지고 갖다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가보면 갑과 병간의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 되죠 103조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 다음에 을은 을은 갑액의 채무불량 보이죠 이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손해배상은 이행배상입니다 알겠죠?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 적극가담 했으니까 무효이니까 당연히 대의말소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 왜 채무불량으로 무효 처리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지? 나 같아도 안 사요 나를 배신한 거잖아 나를 배신하고 딴 사람한테 갔는데 내가 다시 돌아오면 받아줄게 그러겠어요? 안 하지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 3번 별표시 자 을은 매도인 누구를 갑을 대위하여 보이죠 밑에다가 뭐라고 써요? 채권자 대위권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다시 채권자 취소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금 채권자 취소권이 왜 안 될까요? 이걸 물어보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넘어가세요 이미 이해하려면 5, 6월 달이나 이해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채권 관계야 되거든 둘 을과 갑 사이는 등기청구권이잖아요 지금 등기청구권 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대위권만 되는 거예요 자 직접 여기 직접 보이죠?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 되셔요? 대위 청구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아 오케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중매매에서는 갑은 자신 갑 자신은 병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해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3조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5번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 보존을 위해서 여기 나왔죠?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채권자 취소권 보여요? 끝털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연결하라고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이시죠? 밑에 지문 6번 을은 갑을 대위하지 않는다는 건 손해배상 말소 등기는 대위해야 되죠? 손해배상은 직접 하죠? 그럼 포인트는 뭐예요? 손해배상이잖아 누구에게? 병에게 병이 갑을 꼬드기는 바람에 을이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럼 을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직접 청구해요? 대위 청구해요? 직접이지 병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여기는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대위하여 그럼 돼 안 돼요? 그러면 정리해 보자고 등기는 뭘로 가야 돼? 대위 말소고 손해배상은 직접 그 글자 조심해라고 그 글자 조심해라고요 그 다음에 대리가 나오면 땡큐해요 그렇죠? 갑이란 사람을 그 다음에 여기 병이 있고요 병에 누가 있어요? 병에 누가? 여기 A란 사람이 누구의 대리냐? 병의 대리냐? 얘가 적극가담한 거지 얘가 적극가담했어요 이해 되죠? 그런데 이 병은 본인은 전혀 몰랐다는 거야 선입브라스버예요? 무과실이야 그래도 얘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란 말이에요 왜?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야? 본인이 기준이라고 입을 확 대리 기준이지 명절이라 내가 심한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요 선입무과실이잖아 선입무과실 전혀 몰랐던 거잖아 그런데 대리인이 적극가담한 거지 그럼 누가 기준이야 돼? 대리인이 기준이야 하지 왜 본인이 기준이야?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야? 대리인이야 올해 나온다고 시험에 100% 나온다고 여기 대리인이잖아요 그럼 병의 대리인이란 말 보이죠? 그럼 누구예요? A 그렇죠? 배임행위에 뭐예요? 적극가담한다 볼 거 없어 볼 거 없다고 그럼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에 병이란 사람이 전혀 몰랐다고 나와 전혀 몰랐다 그럼 뭐예요?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대리인이 적극하담한 거죠 그럼 뭐예요? 갑과 병간의 이중매매는 반사해적 동그라미 무효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선이 무과실이더라도 무조건 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땡큐해요 대리가 나오면 알아듣죠? 그 다음에 병으로부터 누구요? 정이 받았잖아 정이 나오는데 이 정은 무조건 선이로 나와요 시험에서는 아기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자 이 사람이 무효죠 그럼 여기 뒤에 누가 나와? 정 근데 얘가 누구요? 선이요 전혀 모르고 산 사람이야 그래도 유효 무효? 무효인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정은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 선이란 말 보이죠? 선이 이더라도 선이 이더라도 심지어 무과실이야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그래도 얘는 병은 정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 결국은 내가 여덟 개 지문을 논했지만 보세요 이 다섯 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다섯 개를 가지고 이걸 다섯 개를 가지고 압축을 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돌아가 볼게요 한 번 더 풀어보게요 자 문제를 풀어보자고 갑은 그게 있어요 갑은 자기 엑스토지 부동산을 의뢰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을에게 자 매도하고 매매됨을 수령했다 여기 적극 권유란 말 보인가요? 그럼 이건 몇 조 위반? 103조 위반이에요 지나가야 돼 머릿속에 머리 지나갔죠? 자 1번 갑과 을 간의 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 몇 조 위반? 2반 강행복귀 위반 아니에요? 네 그 다음 2번 을은 갑에게 채무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손해배상 손해배상 신뢰배상 이행배상 이행배상 가을은 병에게 직접 소유권 등기 등기 말소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좀 아쉽다 그렇죠? 여기 답이 될 뻔했는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그냥 보이네 채권자 치솟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채권자 치솟권 행사할 수 없다 있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뭘로 나와야 되죠? 없다로 나와야 돼 절대 채권자 치솟권을 쓰면 안 되고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올해 나올 수 있는 통정허위 표시에서 사례 문제는 통정 있죠? 통정허위 표시 바로 나올 건데 여기는 채권자 치솟권이 돼야 안 돼요? 이 채권자 치솟권이 여기는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하고 두 개를 구별해야 돼 딱 유일하게 이것만 하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전득자 정 나오죠? 선이요? 악이요? 정은? 무조건 선이요 보호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보호되지 않는다고 취득하지 못한다 보여요? 머릿속에 완전히 사례를 외워버려야 돼요 이건요 이 정도 정도 그래서 작년에 32회 때는 문제가 배정이 됐었어요 30회 때 나오고 31회 때 안 나오고 32회 때 나오고 작년 33회 때는 안 나왔어요 올해 좀 나오든 안 나오든 조심을 하고 가시라고 이 문제를 됐죠? 자 그 다음에 통정으로 넘어와 보세요 통정 통정은 이 사례 문제가 통정은 이 사례 문제가 이거 풀고 시기예요 시간이 너무 다 가버렸어요 1시간이 이게 28회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사례 문제가 그리고 29회 때가 은익행위 매매 증여 기억나요? 은익행위하고 30회 때 은익행위 31회 때 통정허위 표시 보호되는 사람 32회 때 보호되는 사람 33회 때는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된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합의까지 돼야 돼 그런데 알고만 있어도 된다? 이 지문이 나온 거야 작년에가 지문이 종합으로 그래서 이 사례가 지금 28회 때 이후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4번 문제하고 옆에 4-1번 보이죠? 거기까지 두 문제를 꼭 좀 정리하고 여기에 보호되는 사람 보호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고 가야 되고 통정허위 표시는 올해 시행된 모든 시험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도 5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통정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례 문제 이거 한번 가보자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만 해라고 앉아있다가 4시간 앉아있다가 1시간 갔네? 3시간 만 앉아있다가 가시면 돼요 이거요 A라는 사람 쓰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거야 채권자가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있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그래 강제집행 그래서 얘가 뭐예요? 을하고 가장매매 하죠? 가장매매가 두 군데 나와요 가장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 대답 잘해야 돼요 가장매매를 무효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OX O 그때부터 무효행위 추인 새로운 법률행위인데 가장매매가 무효임을 알고 당사자가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법률행위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 OX X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이 없어요 법률행위시부터지 그렇죠? 법률행위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예요 맨날 대답만 해요 생각이 없어 이렇게 등기가 된 거죠 유효에 무효에 등기 이 갑과 을 간에 이루어진 가장매매 이건 무효죠 당사자산이 언제나 무효죠 그런데 무효인데 이 가장매매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그러면 갑은 갑과 을 사이가 무효지 나는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갑과 을 사이가 무효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얘한테 무효니까 무효의 효과가 뭐예요? 부당이득이잖아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부당이득 반환이 무효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무효인데 이걸 팔아먹어버렸다고 병한테 그럼 얘가 선이야 그럼 얘가 악일 수도 있죠 그럼 얘는 보호가 돼 안 돼? 되고 얘는 보호가 안 되니까 그럼 이거 물어볼게 갑은 병에게 직접 이 악이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다 OX O 진정명이 되는 거예요 가져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놈은 나쁜 놈이죠 남의 집을 팔아먹었잖아 그럼 남의 집을 팔아먹은 걸 뭐라고 불러? 남의 집을 팔아먹은 걸 뭐라고 그러냐고 이게 불법이야 불법행위라고 그럼 불법행위로 뭐가 들어와? 손배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OX O가 되는데 이걸 또 물어봐요 왜 가장 매매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들어와요? 이렇게 가장 매매 자체는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팔아먹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남의 집을 이해 되죠? 그럼 얘는 선의이면 보호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이걸 좀 정리합시다 이게 가장 답이 많이 나오니까 1번 얘가 선인지 악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은 뭘로 추정해? 선의로 추정을 받죠 추정을 받으니까 스스로가 나 선의요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다 누가 입증해? 갑이 누군데? 표의자 자, 갑이라고 쓰고요 표의자고요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건 아니었는데 무효주장자 무효주장자가 입증 책임을 해야 돼요 무효주장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자, 두 번째 28회 때 정답이 이거였죠 병은 선의이면 되는 거예요 무과실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래서 옆에다가 무과실까지 요구된다 그러면 큰일 나요 불려 무과실은 따지지 않는다 세 번째 요 근래 우리 매가나 방문가계 예상 문제집에 보면 이 단어가 가장 많더라고요 문제집에 그게 누구냐면 삼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나와요 된다 안 된다 이 세 개는 무조건 외우세요 이 세 개 단어는 기억을 해 놓는 게 좋아요 이게 답이 될 확률이 가장 많거든요 이 세 개요 선의는 추정된다 선의만 필요하지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삼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됐죠? 다시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넘어가 볼게요 제 삼자라고 할 때 이 삼자는 보호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호가 안 되는 사람을 외우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31회, 32회 연타로 문제가 나왔어요 33회 때는 쉬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올해도 이게 또 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많이 틀렸던 거라 후추, 그 다음에 상해, 그 다음에 일손이 뭐가 돼요? 무익하다 그럼 얘들이 선이네 선이면 얘들은 보호해야 안 해 선이더라도 보호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얘들은 보호하면 안 돼요 여기 후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후순이 제야물권자인데 후순이만 보이면 얘는 보호가 안 돼 후순이 저당권자는 후순이 지상권자는 저당권자는 지상권자는 후순이 지상권자는 안 돼 뭔지 알겠죠? 후순이가 들어가면 무조건 보호시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추심 돈 받아오는 것 추심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보호시키지 마세요 여기는 상속인이에요 상속인하고 본인 이건 회사라는 단어 이건 일반 채권자예요 그럼 일반 채권자니까 보호가 안 되는데 압류 채권자는 가압류 채권자는 압류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는 보호될 수 있지만 돈 빌려주기만 한 채권자는 안 돼요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손해배상 손해배상 얘는 누가 되죠? 채무자 얘는 수익자죠? 그 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절대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물어볼게요 가등기권자 경락받은 사람 물상보호 증인 되죠? 여기 없으면 무조건 보호시키라고 가압류권자 채권을 압류한 사람 채권을 압류한 사람 여기 없으면 보호를 시키라니까 이게 왜 내가 방금 채권을 압류한 사람 있죠?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 있죠? 채권을 양수한 사람 있죠? 아니, 채권이 들어갔잖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혼선이 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 채권은 통정에서는 보호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가 어디서 나오면 계약 해제 해제에서는 보호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해제에서 보호되는 사람하고 통정에서 보호되는 사람이 달라 여기 하나가 이거 때문에 혼선이 들어와서 틀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제 말 이해되나요? 채권은 조심해야 되고 이건 거리 속에 기억이 있어야 돼요 자, 가볼게 이제 자, 이제 와보면 자, 갑은 채권자의 강제지평을 면할 을과 짜고라는 글자 보인가요? 이 짜고가 뭐예요? 통정의 표시 을에게 꾸며가지고 을 명의로 등기가 됐어 그럼 갑과 을 간의 통정은 무효죠 을 등기 무효죠 이해 돼요? 자, 격려해 줬다 그런데 을은 자기의 등기 명의된 걸 기화로 누구에게? 병에게?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A란 사람 갑이란 사람 을 다시 병이 넘어갔네 그렇죠? 그럼 계약은 갑과 병이 한 거죠 자, 이 병은 조심해야 되고요 선인지 악인지 아직 안 나왔죠? 여기서 병이 자, 밑에 갑과 을 간의 매매는 통정이죠 무효죠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103조 위반해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럼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밑에 부당리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이시죠?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자, 세 번째 병이 선이네 선이면 얘는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됐는다 됐는다 유효죠 자, 병이 악이라는 거야 그럼 병이 악이면 얘는 소유권 치도 못하죠 그럼 어떻게? 갑은 직접 이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냐 이거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갑도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진정명이라고 쓰세요 진정명의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명의예요 그럼 만약에 진정명의 아니면 어떻게 이 병 등기 있잖아요 이걸 말소를 해 그럼 다시 돌아오죠 의뢰계 말소하고 다시 돌아오겠죠 그럼 등기를 두 번 하잖아 그런데 다이렉트로 가져와 버린 거야 이게 진정명의라고 진정명의 병이 선이다라는 거 보인가요?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취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가장 매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야 누가요? 선이? 병이 그럼 스스로 그 매매를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질문을 요즘 조심해야 한다고 요즘 예상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5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 5번 정도 체크하면 되고요 6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죠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누가? 써놔야지 옆에다가 누가? 표의자 또 바뀌었네 표의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하는 자 안 되면 갑 갑이 입증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28회 때 정답이었단 말이에요 병이 선이야 병이 소유를 취득하기 선이면 되죠 그런데 무과신 따진다 안 따진다 무과신 요건을 하지 않는다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답이었다니까 마지막 답이 우리 사례 문제에서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선이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면 막판이 누구겠어 정이 나올 거야 정 그런데 정이 악의자야 악의자 정 어디 갔어? 정이 악의죠?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엄폐물법칙 앞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뒤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됐어요? 그럼 이 8가지가 최선이거든요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다 이해는 되죠 지금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데 그럼 문제 풀어봐요 갑은 채권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조 친구 을과 통모하여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처럼 가장했단 말이에요 을 명의로 등기가 됐고 이걸 다시 팔아넘은 길 거예요 틀린 것은 1번 갑과 알간의 매매계약은 선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O, X 맞죠? 왜 그러냐면 선의 제3자는 무조건 보호돼 안 돼 이 사람은 아니 잘 봐봐야 돼요 선의 제3자를 제외한이라고 돼 있죠 그럼 선의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작년에 실린 지문 중에 요게 있었다고 자 요게 요거 아니지? 요거 가볼게요 여기 3자잖아요 요거 3자란 말이야 아이고 잠깐만 쉬어야 되는데 요게 3자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선이죠 지금 얘가 선일 때 얘 무효 주장 못하죠 얘 주장 못하죠 채권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죠 왜? 선의는 무조건 보호돼야 되죠 이 지문이 나온 거야 선의 3자에게는 무효를 누구든지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래야 보호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돌아가 보면 요 지문이요 선의 3자를 제외한 그렇죠? 선의 3자는 무조건 보호되는 거죠 얘를 제외한다면 누구에 대해서나 무효입니다 그렇죠? 갑과 을 그리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는 강행복귀 위반한 사람도 주장할 수 있고 선의 3자는 보호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갑의 이러한 행위 자 여기 나왔네요 요 반사회적 행위에 틀린 거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갑과 을에 대한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 그렇죠? 이게 아니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갑의 행위와 을관의 행위가 왜 무효인가요?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거는 뭐겠어요? 그냥 108조예요 108조의 통정허위 표시 규정이 있죠 거기 가면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언제나 무효 언제나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반사회질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알아듣죠? 자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지만 갑의 채권자가 누구였죠? A 갑의 채권자 A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채권자 치소권 동그라미 말소등기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채권자 치소권도 되고요 채권자 대의권도 됩니다 채권자 대의권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니을 번 후일 갑과 을 간이 매매계약을 진위를 가지고 추인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할 때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OXX 지금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무효 행위 추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그때부터 뭐가 돼야 돼? 새로운 계약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소급하여 이드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판례입니다 이것 정도 조심하고 가시고 이건 답이 되는 건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니을인데 이 정도까지 지금 나와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일단은 뭘 먼저 외워야 돼요? 4번 여기 밑에 아까 4번 있잖아요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게 응용된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죠? 자 좀 쉬었다가 가게 이 게에 Bears íssimo please 이거 ? 고맙습니다 이게 это